가족 dead . 지각대장 . . . . 들어가세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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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모자 모자요? 아 헬멧죠? 아 네 그러죠 2010프로야구는 워낙 능력했고 배민주 오빠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데 나만의 리뷰에 들어가서 게임이 있는 아바타 꾸미기 형식으로 게임도 하고 여성분들도 힘들 수도 있구나 2011프로야구는 다음달에 나오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도 워낙 활동을 잘해주셨고 그분들도 워낙 활동을 잘해주셨고 그분들도 잘해야겠지만 이 친구는 11프로야구가 많이 업그레이드됐다고 들었거든요 프리야걸 역시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그분들이 뭐 청순하고 섹시한 매력으로 다가왔다면 거기다가 플러스 큐틱까지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리야걸 또 업그레이드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프로야구가 다음달에 나오고요 저는 게임 동영상 게임 소개 동영상도 찍고 TV 경우도 찍었어요 혹시 홈페이지에 통해서 각종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2011프로야구는 헐이다 헐 헐할만큼 재밌다 제가 또 활료로 유명해지기로 했잖아요 그런거를 보면 2011프로야구로 헐하면서 더 많이 운영해지지 않을까 지금도 여전히 게임 좀 보고 계십니다 아 누구야 제가 사실은 야구 쪽은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임 모델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오마일 게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제가 기계치라 많이는 못했었는데 홈 모델이 된 후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진답니다 야구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선수 여러분 2011프로야구 저 예인과 함께 헐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근하고 떼우는 친구 같은 이미지 아니면 가끔은 애인 같은 이미지로 친숙하게 다가가서 많이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나와 유저 여러분 저는 연기자 이예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2011프로야구 홍보모델이 발탁되었어요 지금 사진 찍으러 와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많은 활동할 테니까 2012프로야구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프로야구 화이팅! 오나와도 화이팅! 바이 열어두 바이 아니야 이거 감사 ihr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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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